자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원래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림으로 저번에 한번은 다뤘지만 이게 상당히 좀 보면 뭐야 좀 특이했던 겁니다. 부족한가요? 됐나? 네. 혹시 생각보다 많이 오다. 네. 괜찮죠? 남는 거 놔두시고. 오케이. 자 여기 좀 특이했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림 이건 어떻게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 명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해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좀 보내라. 보낸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아 보내냐? 아 그거 내가 잘 못 썼어. 다시 해. 이거 내년에 쓰려고 납겠는데. 그리고 12번 뭐 이렇게 좀 특이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요. 독해는 여러분들 그 16번 같은 게 조금 16번 다 맞췄네. 16번 흐름. 얘랑 20번. 개인적인 생각은 20번이에요. 20번이 니들 어디가 걸리냐 그러면 걔 마지막 주에 레얼리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덜트 레얼리. 이 레얼리 해석을 잡으면 답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빈칸은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지문을 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려웠다고 얘기했지만 지난 22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로 본다면 가장 어려웠던 건 맞아요. 19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9년 지방지 9급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쉬운 편이긴 하지만 쉽게만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 단어가 빈칸으로부터 벌써 나왔는데 빈칸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보기 단어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 단어. 보기 단어부터 먼저 보시고 보기의 모르는 단어가 3개가 넘으면 못 본다라는 말은 19년 이후로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쉬워요. 디스틱트 뜻이 뭐가 돼? 후별되는. 비스톨트 뭐야? 왜곡이라 그러죠. 왜곡. 답지도 나가요. 답지에 다 단어하고 다 나가니까. 보세요. 답지에 단어 다 있나? 중요한 단어는 다 적어놨습니다. 독해는 빼고 제가. interrelated 뭐야? inter가 붙으면 뭐가 돼? 이분들 분명히 어근수죠. inter가 사이고 서로 서로 관계가 된 거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independent는 뭐가 돼? 독립된 거고. 자 갑니다. obviously no speck of the language exchange alone either in learning or in teaching이죠. 자 한번 봐요. 부정 조심하시고 홀로 서 있는 언어의 측면은 없다. 학습이든, teaching이든. 이 말은 뭐가 돼? 이미 답이 나왔죠. 혼자 있는 건 없어. 그럼 서로 뭐가 돼 있는 거야? 연결돼 있는 거죠. 답 바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일단은. 그래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iewing, and visually respect.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 서로 연결돼 있다. 그 어떤 언어 측면도 혼자 있지 않다. 이 부분만 잡아보시면 돼. 간단하게. 이건 일단 해석을 했어야 되지만 2번 가서 한 번은 제가 보고 바로 찍는 거라고 그랬지. conceal 뜻이 뭐라고 그랬어? 숨기다지. 컨실들은 숨겨진 거니까 뭐가 돼? hidden. 아까 보시면 우리가 왜? still see라는 단어 했었죠. 이거 기출해서 활용된 거야. 이거 2019년 서울시 구급에 나온 단어는 뭐예요? 이거의 비밀의 은밀한 뜻이지. 이 단어가 다시 만약에 어휘 쪽에서 힘이 실어진다면 서울시에 나왔던 단어는 이겁니다. 클랜데스틴이에요. 서랩티셔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비밀의 은밀한. 이렇게 숨겨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코벌티드. 아까 적어드렸던 still see. 이런 단어들은 비밀의 은밀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단어는 쉬웠어요. 이거는 던져준 거. 한 번 더 던진 거. 어피지. 이거 바로 끌어야 되죠. 이거 해봅시다. 어피지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AP가 되고. 이거죠? 이거 읽으면 뭐가 돼? Peace. 어디를 가서 평화롭게 하는 거니까 달래다. 존재하다. 화해시키다. 완화시키다. 이건 2016년도에 9급에 나왔던 겁니다. 오. 빨리 심어리죠? 수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죠? 다시 활용할 수도 있다. 동의어 뭐 있니? 달래다. 진정시키다. 완화시키다. 저기 있는 수스. 패서파이. 또 뭐 있죠? 플레이키트. 그 다음에 16년의 정답은 뭔 줄 알으니? 빈칸으로? 어스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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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웨이지입니다. 이런 단어들. 달래고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카운터는 뭐야? 원래 카운터가 동사가 되면 뭐야? 반대하다 맞서다지. 카운터. 반대하다 맞서다. 그 다음에 인 라이튼 뜻이 뭐야? 인 라이튼. 인 라이튼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자. EN 붙으면 뭐라고 그랬니? 메이크입니다. EN은 메이크입니다. EN은 메이크. 라이트잖아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왜. 여러분들 만약에 인 더 다크 있잖아요. 인 더 다크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뭘까? 인 더 다크.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어둠 속이에요. 이 단어가 문맹과 무지도 돼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가 돼? 밝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계몽.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기도 EN 붙었잖아. EN이 양쪽으로 붙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동사형. EN. 만들어주다. 여기는 뭐가 돼? 빛을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ssimilate 뜻이 뭐니? 이거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도 해요. 이거 니들 해봐. assimilate. 이 단어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요. assimilate. 어근 접사라 그랬죠. similar. 뭐 닮았니? similar. 어디에 가서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동화시키다. 곤란. 환란. 자음동화. 모음동화 이런 거 안 하니? 국어 시간에? 니들은 국어 시간에 뭘 하니? 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예요? 동화. 됐죠? 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괜찮았어요. 여기 두 문제.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이건 근데 잘 봐. 틀릴 문제들 아닙니다. 플레이 다운이면 플레이라는 동사와 다운이라는 전치다. 다운 시키는 거 아니야? 플레이 다운. 봐봐. 뒤에 설명한다니까. 얘들은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뭐야? 평가, 절하.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 그랬죠. 이건 underestimated지. 여기서 언더라이나 이거는 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뒷선 뭐야? 이 단어 나왔네요. 제가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이 단어 조심하라 그랬지. DIS가 붙었는데 긍정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야? 뒷선 뭐야? 구별하다, 식별하다, 디스틱기시. 조심해라. 또 구별하다, 식별하다 무슨 표현이 있나? tell from. tell a from입니다. a와 b를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거 디스틱기시 써도 괜찮습니다. 디스틱기시 a from이고 또 a와 b를 구별하다, 식별하다가 됩니다. 되셨죠? 구별하다, 식별하다입니다. 단어들이 전년도나 전전년비에서는 상당히 한 레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기 단어 뿜에 시작해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have the got. 이거를 가장 어렵게 보통 보셨는데 자, 그러나 해석해볼까요? 그녀는 금면 성실해요. work the daily. 그리고 갈 수 있어. 그녀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해보던 것이 긍정이 돼야 돼? 부정이 돼야 돼? 긍정이잖아.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anxious, 걱정, 근심 아니지. 그럼 이게 운이 좋다. 자, 용기가 있다. reputable은 아니? 단어가 환내며 진짜 올라갔습니다. 운 좋다는 말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다는 말이야. 왜 그래? got. got가 뭐라 그랬니? 장이란 말입니다. 장. 장.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encourage란 단어가 용기를 북돋은 거 아니야. courage. c-o-u-r. courage. c-o-u-r 붙으면 뜻이 뭐가 된다고 그랬다? heart. 사람의 마음에서 용기가. 그래서 이게 got가 있다는 것도 뭐가 돼? 용기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독해하면서 이걸 한번 했었어요. got feeling. 이런 말 씁니다. got feeling. 하고 feeling도 go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got feeling이 뭐겠니? 이게 직감이야. 직감. 바로. 내가 알아보봐. 직감. 이런 의미가 돼. 되셨죠? 그죠? 자 3번에 reputable은 뜻이 뭐가 돼요? reputable. 자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repute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휘한지 참 오래됐지. 그지? 우리 얘기지? 문어발한지. 이걸 이렇게 하라고. 원래는 push라는 단어가 붙으면 원래 think입니다. think. 그래서 다시 생각난다는 말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은. 다시 갖다 놓은. 자 해봐. 다시 갖다 놔야 돼. 안 팔리는 거야? 잘 팔리는 거야? 왜 안 팔리면 바꿀 리가 없잖아. 잘 팔리는 것. 두 번째가 평판이 좋은 거야. 보평을 받는 거야. 됐죠? 평판이 좋은. 이 단어도 나왔네요. reputable. 단어가. 단어 다섯 문제를 잠깐 복귀를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컨디션이 좋았을 때 틀릴 문제는 없습니다. 급하고 당황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잘 교훈으로 삼아서 지방지 풀 때는 영어는 정말로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냉정함으로 부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무법 볼까요? 어찌 이렇게 오래갔던 거면 예쁘게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예쁜 문제인데 잘 나왔죠? 디스파이트 뒤에 뭐가 돼? 명사. 이거는 치료가기 마지막 주에 프린터까지 내줘죠. 디스파이트랑 구별하라고. 다 버렸지. 버려라. 그리고 여기에 디스파이트 명사 대절. 조심하라 그러지. 가능한 표현이다. 디스파이트 명사 대절. 그리고 도주업어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선생님들이 6, 7, 8번이 다 난이도가다. 난이도 개똥 하나도 없습니다. 대도부 도주업어 대명사는 반드시 뭐다? 수. 그럼 어떡하라 그랬다? 소고시키라 그랬지. 여기가 원래 비교잖아. 슈피리어 두면 그다음에 비교급이 ER 다음에 데니잖아. 비교 매칭이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오브 플러스 마던하우스는 여기가 오브 플러스 올드하우스 아니냐. 소고시킬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돼? 여기가 더 퀄리티. 단수야 복수야? 단수 아니야? 그럼 도주야 대도부가 돼야 돼. 대도부 도주업. 이게 비교 매칭 아닙니까? 슈피어리티도 비교잖아. 이건 그대들은 다 맞췄어야지. 그다음에 B. 얕게 비교하는 거야. 비교되어 지는 거. 비컴패이더.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And have only stood the test of time due to flexibility of their timber framework. 여기 하우스 이름이 맞네. 수잖아. timber framework 아세요? timber framework. timber가 목재거든. 옛날 주택 때 나무 목재잖아. 이거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뭐 가야 돼?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7번. 밑줄을 준 겁니다. 상당히 요구는 문제. 야. much more, still more, much less, still less. 기억하죠? more는 긍정, less는 부정. 그렇죠? 근데 앞에가 뭐가 있어? not. 그럼 still more가 돼야 돼? still less가 돼야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럴 때는 일반 체크 치고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이건 100% 들렸죠. watch more, still more, watch less 했었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했던 거 기억 잘하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 once confirmed가 뭐가 돼? 여기서 once 뜻이 뭐가 돼? 일단 뭐뭐 하면 전통법에서 하는 접속사입니다. 원래는 once it is confirmed겠죠? 문장의 조가 the order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 얘하고 얘를 생략하고 얘도 원래 생략해도 되는데 의미적으로 살려두는 경우가 많다. 맞지? 그래서 일단 확인되어진다면 order가 주소로 보내질 겁니다. 프로바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라는 게 여기 자칫하면 여기 걸리는 거야. 여기 걸리는 거야. 여기 프로바이디드 대신 무슨 자리야 이게? 프로바이디드나 프로바이딩은 if입니다, 여러분들. 됐니? 프로바이디드 if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that도 보통 생략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ferry가 리브 존다. 정시에 출발한다면 우리는 아침까지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 좋죠? 어쨌거나 이 앞에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안 돼? will 나오면 안 되는 건 매한가지잖아. 그리고 이거는 바로 봐봐. 머치 뉴스 뉴스는 절대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매니가 아니라 뭐가 돼? 머치가 봐야 돼. 따라서 틀린 건 몇 번밖에 안 돼? 1번이죠. 이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업 다 들으셨으면. 무조건 몇 번 해서 1번에서 끝을 내고 시간을 낚여야 된다고. 지방직 때문에 면치해라.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거 확실히 1번 나와? 무조건 내려가세요. 지방직은 1번 정답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욕으로. 됐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We are glad that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 뒤에 이렇게 끝나는데 왜? of 같은 거 오는 거 왜? be afraid of be aware of 혹은 뭐 glad of 혹은 with 같은 전지사 붙는 것들은 이거 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형용사 뒤에 나온 대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므로 뒷절이 뭐라고 하면 된다? 완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하 글러대대 문제없고 더 넘버러브 복명 단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격이야 비대격이야 대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처럼 그래서 인크리징이 능동으로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럼 1번 일단 무조건 세모 세모 잘 봐. 이게 그나마 가장 킬러 문제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에 자 have a receive 첫 번째 뭐가 돼? receive는 절대로 사람일 때 수동태 되면 안 돼. receive라는 동서 의미 자체가 이미 뭐가 돼? 받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시제지. 다시 시제는 어디로 확인한다? 문도와 투위열조고라는 명백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니들 오늘 풀었던 문제 문제풀이도 똑같은 거 있었죠. 오버에서 가지고 현재 완료 안 되는 거 이건 단골 메뉴입니다. 여기 있네. The bad which he live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격밖에 안 된다? 목적 격밖에 안 되지. 그럼 뭐가 돼? 선행사를 어디로? 뒤로 넘겨라. 샥 넘기면 니들이 침대를 채우냐 침대에서 자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붙어야 돼? 인 붙어야 되겠죠.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인을 어디로 보내? 위치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2번과 3번은 확실히 내가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항상 뭐라고 했다. 2대 2라는 말 공감하죠? 여기가 2는 잡아서 그리고 요거랑 얘가 싸움인 거야. 그런데 보시면 동사가 중요한 거야. Exchange New Year's greeting Each other 자 그러면 명사가 몇 개 나온 거야. 간목 식목으로 나왔지. 맞죠? Exchange는 A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With가 붙습니다. Exchange는 사형식적으로 쓰지 않는 동사인데 그래도 마킹은 1번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애매한 것과 무법적 포인트를 다 맞춘 거면 무조건 마킹은 뭐야? 무법적 포인트를 다 맞춘 거라 하셔야 됩니다. 안 한 것 같죠? 작년에 우리가 익스텐지 문제를 풀었더라고. 제가 부산 심화 시간에 익스텐지 동사 Exchange A With each other 문장이 시험치고 다음 주 심화 시간에 그걸 했어요. 이거 한 주만 빨리 해서 나와서 용되는 건데 그럼 빈틈이 없었는데 요번에 그렇지 않니? 다시 모든 걸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하고 나면 뒤에 나와 애들 웃고 나는 으악! 내가 보다가 익스텐지 이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래도 설령 이게 없더라도 이걸 할 수는 있습니다. 문법들은 잘 푸셨죠? 잘 풀었을 걸 생각합니다. 진짜 문법은 우리 했던 문장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다음에 문법이 세 개를 주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렇게 그림 넣으면 차라리 좀 보기가 좀 그래 좀 어색해요. Hi, can I get some information on your city tour? Thank you for contacting us. Do you have any specific questions? 질문 있으십니까? 했더니 삐 그런데 모든 어떤 도시의 어떤 장소에 다 데려다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돼? 가격은 얼마입니까? 50달러 1인당 50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뭐가 돼? 여행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 여행이 무슨 내용이에요? 를 묻고 있는 그러면 시간을 묻는 거야? 아니면 city tour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city tour에 뭐 하는 거죠? 라는 말입니까. 정답 몇 번에 대해야 돼? 2번 그다음에 여기 2번 하시고요. 투어 패키지 리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굿 투어 가이드북에 대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도 좀 보셔야 돼. 생활영화 예전보다는 조금은 난도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죠. 이 부분 Thank you. We appreciate your order. You are welcome. Could you send the goods by air flight? We need them fast. 빠르게 필요하답니다. Sure. We'll send them to your department right away. Okay. I hope we can get the goods early next week. 다음 주 월요일에 받기를 If everything goes as planned 계획된 대로 된다면 You will get them by Monday. 월요일에 갑니다. Monday sounds good. Please pay within 2주 안에 대금 지급 부탁드립니다. Air flight cost will be added on the invoice. 이것도 나왔네요. Invoice 하나? 이걸 송장이라 그래요. 왜 보면 내가 물건을 내면 그 물건이 송장이라고 발행 뭐가 들어가고 보이죠? 그 안에 항공료가 포함된다 했더니 I'm afraid the free delivery service is no longer available. 공짜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는 말 여기서 뭘 못해야 되나요? 이런 거잖아요. 배송비 포함 아닙니까? 라고 돼야 되겠지. 공짜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송장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가 아니고 Can you send the payment to your basic account 월요일에 맞춰주시기 월요일에 된다 그랬죠? Wait a minute. I thought the delivery costs were at your expense and your expense 이게 and your expense가 뭐뭐를 원래 희생하거나 아니면 네가 내는 겁니다. 당신이 내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했더니 이제는 무료는 안됩니다. 라고 해야 되죠.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죠. 요게 조금 아마 푸실 때는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잘 잡아내셨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 Have you found your phone? Unfortunately no I'm still looking for it. 여전히 찾고 있대요. Have you contact the subway lost and found 이거 하나? lost and found 이게 분실물 보관소를 lost and found 라고 합니다. 했더니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first. 그거 먼저 하겠는데 그럼 했다는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아직 하지 않았다. 있나? 몇 번이야? 바로 합시다. I have not done yet. Actually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stop by가 뜻이 뭐예요? stop by stop by 같은 뜻이 drop by입니다. 다시 stop by 같은 단어가 뭐가 돼? drop by stop by drop by 하면 뜻이 뭐냐면 잠깐 들릅니다. 잠깐 들릴게 이런 의미가 돼요. 잠시 들르겠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Neural System Wildlife Exposition 내가 Exposition의 뜻이 뭐라 그랬지? Expo 앞에 그러면 Exposition 설명 중에 일치하는 거네요. 그럼 봐봐 10세 어린이는 입장료 40불 10세 이하 공짜 1번 지우고요. 아까 우리 풀었던 거는 문제 스타일 똑같고 되게 쉽다 그랬지 이거. 잘 풀면 되게 쉬워요. 공연과 강연의 입장은 선착순 자 여기 있네. 쇼와 렉처는 유명한 단어 First Come First Servant 이게 선착순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ant 오시는 대로 먼저 정답 몇 번 해야 돼? 2번 한 번 더 확인 하지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ll venues open rain or shine 이 뭐냐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모든 공연은 오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장소가 벤유가 모든 장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뭐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rch 20th is the last day to buy a ticket online for the 2024 여기가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뒤에 무슨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아주 이지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데 지문이 소재가 상당히 생소하고 글에 잘 안 읽히는 구조가 있고 이런 말들을 하시던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의 에세이징 작품이 123 내가 숫자 잡으라고 그랬지? 잡아 숫자 안티곤은 또한 킹 오디피어스 그러면 안티곤 오디피어스 더 벤 이란 단어 연극은 인 타임오더 타임오더 시간 연대순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야? 더 벤 타임오더 오디피어스는 왕이지 여기에 비글 표현은 왕이다. 그럼 2번하고 4번은 약간 비슷한 표현이잖아. 그럼 보통 무시하더라도 좋습니다. 여기 있네? 이 사람이 썼던 거 123편 중에 몇 개만 살아남은 거야? 7개만 살아남은 거야. 일단 쓴 거는 뭐야? 1, 2, 3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오디피어스 더 킹 왕 오디피어스야. 이 연극은 세계에 어떤 쓰여진 거죠. 이 사람에게 오디피어스 신화적인 왕입니다. 여기서 여기 더 베스에서 블라블라 The other being 안티곤 오디피어스 의 컬러 다른 것들은 안티곤과 오디피어스 그러니까 안티곤은 누구에 대한 거야? 오디피어스 괜찮죠. 그런데 더 벤 플레이입니다. 이 사람이 확신해 생각했죠.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개체성 그리고 그들은 쓰여졌죠. 만들어졌죠. 몇 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봐봐 크로노노지클 이게 뭐야? 연대기 순을 아웃업으로 뭐가 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연대순을 벗어났다 시간순을 벗어난 거야. 그러면 시간순순을 맞춘 거야. 아웃업이야. 아웃업이지. 3번이지. 어려운 거 없잖아. 이거 많이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주제가 상당히 좀 세죠? 주제가 셌어요. 자 그러면 소재를 일단 한번 잡아보셔야 됩니다. It seems incredible that 아주 믿을 수 없는 일기처럼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데 우리 전체 문화에 대한 그런 소재가 뭐가 돼? 전체 문화. 그러나 뭐 할 때까지 영국인 어떤 고고 인류학자 아스 에반스가 성공적으로 발굴할 때까지 Ruins of the Palace of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말로는 크노소스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나스어스입니다. 나스어스. 크노소스 유적 왕궁을 유해를 어디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섬에서 이걸 무슨 섬이라고 그래? 니들 크레타 섬 들어봤니? 크레타 섬. 우리는 크레타 영어에서는 크리트 섬입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민호한 컬처 그러면 위대한 민호한 컬처가 지중해 문화가 이제 팩트보다는 뭐였다? 더 레전드였던 그럼 그래 소재는 뭐가 돼? 이 사람이 문화를 발굴한 게 뭐가 됩니까? 민호한 문화를 발굴한 거야. 분명히 가장 유명한 어떤 주민은 신화의 창조자죠. 절반은 인간이요 절반은 황소인 미노토 미노타워 이라고 물린 사람 그리고 세트 헤브 리브 살았대요. 그 다음에 신화의 왕 미노스의 왕궁에 살았답니다. 그러나 에반스가 증명했던 것은 이러한 영역이 더 이상 신화가 아니더란 말이야. 뭐를 찾았기 때문에 민호한 문화의 어떤 유적지를 발굴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러나 에반스가 증명을 In a series of excavation In the early years of 20세기 초반의 연속적인 발굴로 에반스가 트로브 오브 아티펙트 입니다. 장난 없네요. 공예품 예술품들의 저장소 예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기록실들을 찾았죠. 미노한 시대에 이것이 이만큼이 도달하고 그 다음에 주엘리 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각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여기서 알터는 뭐냐면 재단입니다. 황수에 뿔을 닮은 재단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워크페인팅도 찾아냈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여기 있죠. 미노한 문명이지. 미노한 문화가 이제 뭐가 된 거야? 미노한 문화가 이제 확인된 거잖아.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다는 거잖아. 되셨나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 예를 들면 누가 저번에 그 얘기했나 그랬죠? 옛날에 통일신라가 워낙 강해서 부유해서 서랍원에 금으로 진 집이 있고 그 집에 개들은 금목걸이를 하고 생겼다. 그럼 뭐가 된 미스죠. 개가 그 시대 금목걸이를 하고 얼마 전 발군된 왕궁에서 뭐가 났다 그러니 개의 목걸이가 금으로 된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가짜야 진짜야. 그럼 확인이 된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미노한 문명은 뭐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고 에이 이랬는데 황소의 뿔의 모양을 한 재단이 나오고 유적들이 나오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에요. 그만입니다. 그리고 킹 위너 성공적인 발굴 이 사람이 발굴한 거에요. 에반스가 발굴한 거에요. 에반스죠. 그 다음에 미노한 시대의 공예품에 대한 이해야 아니면 크레타 섬에 있는 왕궁의 거대함을 말하는 거에요. 미노한 문화가 현실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더 이상 노 미스 이제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포인트를 뭘 잡아야 돼? 미노한 문화가 더 이상 신화는 아니다. 여기 포인트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했나 무슨 말이죠? 이걸 정확한 독해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소재와 필자가 말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15번이 더 어렵죠 여러분. 15번이 내용이 더 어렵지 않더나? 기억 안 나? 뭐야? currency debasement of good money buyer bad money version occurred via coins of high percentage of precious metal we issued at lower percentage of gold와 silver diluted with lower value metal 뭔 소리야 이게? 이런 건 여러분들 상식이 중요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통합적인 지식을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돈에 자 여기 보기 나쁜 돈 버전에 지격할게요. 나쁜 돈 버전에 의한 좋은 돈의 화폐 저하입니다. 디베이스 나쁜 돈에 의한 좋은 돈의 화폐 저하라는 것이 발생하죠. 뭐를? 높은 수준의 어떤 귀중한 금속들 금속들에 대한 비율 이것들이 재발행되지 낮은 어떤 금이라든가 은이 썩금질을 당한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금속으로 이 말이 뭐야? 옛날에 여러분들 금화 은화 이랬지 여러분들 기억하니? 금화는 정말 금이지 은화는 무조건 뭐겠니? 은이겠지 근데 이런 이건 굿 머니지 이거를 뭐냐면 다시 녹여요. 녹여서 그 안에다가 뭐가 돼? 다른 불순물을 섞어 그럼 발행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어떻게 되겠니? 늘어나겠지 그게 currency debasement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우리나라도 처음에 통보를 언제 누구지? 숙종 때인가? 돈을 처음에 통용시켰는데 통용시켰더니 왜 보면 상평통본에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금속물질을 원래 대가집들이 불법적으로 낮은 실제 금속수치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 그런 겁니다. 지금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덜트레스 내가 어덜트레스 뭐라 그랬니? 석금질 지뢰저하 이러한 지뢰저하라는 것들이 좋은 동전을 나쁜 코인으로 몰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화를 이런 거잖아. 순금 100%의 금화가 순금이 한 70% 50%로 떨어지는 거야. 백금 같은 거 집어넣고 색깔이 노래 땡땡하긴 한데 약간 뭔가 들어있는 이런 거 됩니다. 그러면 주제는 나왔죠. 좋은 돈을 나쁜 돈을 나쁜 돈이 해서 좋은 돈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좋은 돈을 안 쓰죠. 이제 보관을 하죠. 딱 보면 아니까 진짜 순금 100% 그걸 어떻게 하겠어. 보관하겠지.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좋은 동전은 이제 순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면에 이 발행업자 일반적으로 왕이지. 이 사람이 어떤 인터미더블 워페어 앤드 아들 서치 디졸빙 디솔루트 리빙이 뭐냐면 디솔루트 리빙은 방탕한 생활이에요. 왕이 방탕한 생활이란가 전시 같은 것 때문에 그의 보물을 잃어버린 왕들은 이 사람들이 통화를 발행하는 인간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움직임이 뒤에 숨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그 말은 그들은 좋은 굿 올드코인을 모아 할 수 있는 모아 그리고는 녹여 그리고는 이걸 재발행을 해 낮은 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액을 파킨 챙겨 이해하니? 봐봐 금화를 100억 치를 가져왔다 칩시다. 금화 나라니까 1조 1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똑같은 1조의 통화를 발행해서 유통시킬 거 아니야. 근데 50%만 순금을 쓰면 얼마가 남는 거야. 5천억은 남을 거 아니야. 그 차액은 파켓티드 했단 말이야. 파켓 주머니 챙긴 거야. 그래야 나라의 재정을 모아할 수 있는 거야. 충당하지. 왜? 전정했지. 지도 방탕하게 썼지. 그러니까 이걸 그딴 식으로 충당을 한 거야. 내용 진짜 이건 좀 어렵네요. 내용은 재미는 있는데 종종 불법이었죠. illegal to keep the old stuff back but people did 뭐냐면 이런 거지 금화를 쟁여놓으면 안 되냐가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했다는 거지. 시간 지나면 이 동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더 올라갈 거니까. 반면에 왕은 그의 보물을 리플레지 다시 채웠고 적어도 잠깐 동안 다시 저장고로 보물창고를 다시 채워놓을 수 있지. 왜? 아까 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대체하느냐. 몇 번이야? 1번이죠. 어떻게 나쁜 돈이죠? 그러니까 배드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먹느냐. 불법 주저죠. 여러분. 내용 이해하셨나요? 비슷한 내용 잘 나옵니다. 이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오!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셌어요. 독해할 때 힘들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돈 나쁜 돈 이게 들어와야 되겠지. 거기에 대한 화폐의 가치저하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오! 이야! 모순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이야 나사의 아폴로 계획이 절대로 착륙하지 않았다. 저도 거기 믿는 사람 하나입니다. 아폴로 시위로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장하죠. 달에 착륙이라는 것은 단순히 엄청난 음모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경쟁하는 거 러시아와의 정쟁에서 질가 두려워서 만들어낸 필사의 노력이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숭이를 태우고 먼저 달을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러시아가 먼저 했어. 스푸트니크 위로 했더니 갑자기 이제 뭐가 돼 미국이 그러나 진짜 갑자기 갔어요. 내가 왜 이걸 음모로 왜 나오나 보자. 왜 이 음모론자들 아니 음모론자들 되나? 미국이 러시아와 싸울 수 없다는 우주 경쟁에서 그리고 그러므로 가짜의 어떤 성공적인 달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음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이 증거라고 믿는 것을 몇 가지를 갖고 있어. 거기서 그들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이 절대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 벤 알렌벨트가 뭐냐면 여기가 지구 자기장의 방사능 지역을 벗어나서 그 당시 기술로는 방사능 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피폭돼서 죽어버려요. 그 노출량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장 같은 게 터졌다고 생각하면 그 옆에 가면 사람이 쏘이기만 사람이 살이 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안전장치가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음모론이 맞는 거지. 그런데 4번 봐봐. 그들은 또한 사실을 시작하죠. 금속 커버가 우주선의 금속 커버가 방사능을 막아줘? 막아야 돼. 막을 수가 없었겠니. 그래야 흐름이 왔잖아. 그래서 몇 번 틀린 거야? 4번이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갔다면 그들의 음모론자들은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때의 기술로는 방사능 지대에 방사능 차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갔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음모론자 내가 왜 음모론자가 돼야 돼? 이게 웃긴 게 다른 속에 이게 나와요. 자, 니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상륙했다고 믿니? 미국인들의 75%는 믿어요. 그런데 전 세계 나머지 전 세계로 가면 75%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믿는 거야. 그런데 왜 거짓말 오늘 심심한 유튜브 돌려보세요. 음모론 보면 닐 암스토랑하고 그 사람 누구지? 항상 두 번째 사람 기억이 안 나. 그 사람하고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깃발 그 깃발이 펄럭여요. 오씨 우준 대기고 왜 깃발이 펄럭이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방향이야. 스튜디오라는 증거지. 나 잡혀가는 거 알겠지? 나사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닐 암스토랑이 죽기 전에 안 갔다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옆에 지금 얼마나 궁금했겠니? 진짜 물었대. 갔니? 그랬대. 암스토랑이 음 하고 죽었답니다. 됐죠? 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안 갔다는데 본인은 훈련하고 내려도 국민들이 막 이럴 때 자기도 이럴 때 훈련 잘했다고 그러나? 이러고 왔대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뭐 이렇게 정보기관이 와가지고 설명하고 그다음부터 인터뷰할 때 조심해라. 이럴 거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뭔 얘기라도 분위기 이렇게 안 열냐. 17번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네요. 머드슬라이드. 머드슬라이드 하세요 이거? 이게 눈사태 같은 건데 진흙으로 진흙 사태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이 무너져 내리는 거 이걸 머드슬라이드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마을을 파괴했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어떤 그 집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내용물을 실링 봉인해버렸다. 그럼 이거 전후 이 뒤로 뭐 놔야 돼? 그 결과 집은 묻혔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롱하우스 안에 있던 내용물들은 뭐가 돼? 봉인됐다. 자 보라 그랬죠? 봐요. 자 렉 앤 스모크 파이어 트레이드 위드 네이버링 그룹 from 오라운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제트가 가장 다섯 파이브 메인 빌리지 이네비트 바이 마카 여기서 인디지노스 토착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밀레니아 지역에서 기반을 한 사람들입니다. 봐봐 사우전도 아티팩트 수천 종의 공예품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았을 것들이 자 바스켓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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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진흙에 보존됐다. 그럼 이 앞에 뭐가 돼? 진흙 사태가 나와야 그 상황에서 보존됐다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이지 케이스도 이거 차라리 찬찬히 집중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뭐가 돼? 묻히는 게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보존됐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신문이 묻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 movie and sports star goes beyond their performance on the screen and in the arena 어레나 아세요 이게? 경기장이에요. 잘 들어봐 영화나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대한 관심은 경기장과 스크린의 퍼포먼스를 뛰어넘는다는 말 이 말이 뭐가 돼?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경기적인 거 그 다음에 공연 이런 거 뭐 봅니까? 사생활까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 관찰 예능이 많잖아 왜? 그게 이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나 혼자 산다가 흥의했던 게 그거라고 그랬지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야?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나 혼자 잘 산다 뭐 그런 집에 살 수 있니? 막 그런 거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심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옛날에 육중한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죠 막 옥상에서 삼겹살 꿀 먹고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근데 The doing job skilled vegetable best football best players out of a uniform similarly attract public attention A. 미국 아니면 newspaper column specialized magazine 텔레비전 프로그램 웹사이트 레코드 퍼스널 라이브 셀리브레이드 액터 sometimes occuredly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스크린을 넘어서지 그래서 신문 칼럼이라든가 잡지라든가 TV 프로그램 웹사이트들이 유명한 셀러브레이티들 유명인들의 삶을 원해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기록하는 방법이 뭐가 돼? 이 사람 doing이 뭐야? 행이야 스포츠 이런 운동선수들의 어떤 행위들이 유니폼 밖에 행위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B를 먼저 가야 되죠 B에서 이런 잡지들이 이런 정확하게 묘사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들이 긍정적으로 그러한 주목 여기서 말하는 서치 어텐션이니까 이 앞에 누가 나와야 돼? 어텐션 그러니까 A가 나오고 일단 누가 나와야 돼? C 그래서 B, A, C 어디서는 가면 A, C, B 아니야 B, A, C야 순서 잘 봐 이 사람들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다뤄어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어떤 행위들이 다룬 행위들이 대중들의 주목을 끌어 그래서 그러한 주목에 대해 그러한 주목들이 사업을 비즈니스 사업을 촉진시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A, C였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도 잘 몰랐는데 카리나가 연애를 하던 말도 왜 지랄들이야? 아니 걔들은 연애하면 안 돼? 어휴 남의 사생활이 왜 아니 걔가 2000년생이야 그런데 2001년생이면 스물 네다섯 살 됐지 않니? 아니 연애할 수 있겠지 그걸 지랄해가 걔들 헤어졌다며 벌받을 거야 여기 있나 혹시 여기 없지? 여기 칼이나 내 거 이런 애들 없지? 미친 거야 걔들 미쳤어 그리고 뭐 어휴 좀 살게 놔둬라 얘들아 걔들 걔들 그래 있다가 결혼하면 어떡할 건데 죄송해요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라더라 트럭 시위하는 애들 그건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카리나 아니 아니 걔가 뭐 나쁜 짓을 했니? 지가 이상형이 남자 만나서 연애했다고 사과문을 내야 돼? 사과문을 냈다고도 지랄해야 돼 얘들 뭐야 얘들은 그걸 우리가 큰 글자로 줄여서 네 글자로 얘기하잖아요 정신병자라고 이거 고등학교 생생들 얘기했으면 저 작살 날 겁니다 됐죠? 아직까지 여기가 발달 안 된 애들 여기까지밖에 안 온 애들이야 습두엽밖에 안 온 애들 참내 자 그 다음 봅시다 남의 사생활에 그래 걔들이 맨날 숨어 댕기지 내가 카리나 카리나 그래서 봤어요 나는 이름이 카리나길래 얘는 우리나라 애가 아닌 줄 알았거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돼 내 참 좀 관대하게 삽시다 관대하게 삽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언젠가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지한테 온다 걔는 뭐 유준열이는 뭐야 죄송한데 유준열 아니 죽긴 건 유준열이는 걔는 뭐 하는 애지 내가 걔 사주를 잠깐 봤거든요 잠깐 봤는데 걔 오래 못 갈 건데 걔는 관상이 딱 하나 안 좋은 데가 있어 관상 입술이 그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설화 말 조심해야 돼 어디서 들었는지 걔는 너무 말 너무 안 하던데 여기서 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쥐가 등판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건데 왜 그 걔는 또 왜 뒤에는 그렇게 또 왜 싸움 대장이 싸움 따기 돼갖고 그렇게 싸웠네 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걔 내가 우연히 그 소리 봤는데 한소희 걔가 유준열 매겼잖아 잘생긴 놈 얼굴값하고 결국은 사람이 얼굴이 다 가리더라면 유준열 얼굴을 빛디스한 거 아니야 관심 없니? 니들은? 난 너무 한 며칠 동안 너무 웃겨서 내가 잘 안 보는데 봤습니다 자 하여튼 잠시 자 빈칸이 여기 왔어요 제일 첫 번째지 주제 그럼 뭐가 돼? 여기가 부연 설명 구체적인 걸 들어준다 예시죠 여기 보면 원스터디잖아 여기서 예시고 이 앞에서 끝내도 돼요 봐봐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미디어 컨설턴들 고용 정치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버츄얼리는 거의입니다 거의 모든 메이저 비즈니스와 스페셜 인트리스트 그룹 이익 단체들은 로비스트죠 자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의회에 관심을 끌어 혹은 언급하고 지방정부의 언급 거의 모든 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설득하죠 그들의 동료 시민들을 중요한 정책이 설득을 해요 여기는 설득 여기도 뭐가 돼?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돼? 로비스트 고용 정치인들도 뭐가 돼? 대중 컨설턴트가 있죠 그러면 직장도 마찬가지다 항상 풍부한 땅이 되죠 비옥한 땅 사무실의 어떤 정치와 설득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정치 설득 됐나요? 그래서 한 연구가 측정해줘요 일반 제너럴 매니저 80% 그들의 대화 그들 대부분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이죠 동료를 설득하는 거야 전부 다 뭐가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로비스트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내가 대중이나 상대방을 뭐하고자 하는 거야? 설득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포토카핑 머신 복사기가 등장하고 전체 어떤 사무실의 설득 방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복사된 메모지인데 그러면 펜타곤이 대략 이만큼의 페이지를 하루에 복사하는데요 책천권의 양입니다 이 말은 뭐가 돼? 왜 이걸 한다? 상대방은 뭐 하기 위해서? 설득이죠 그럼 최소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설득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설득력이 좋아야 되나 아니면 아까 정치인들도 필요하고 사무실의 근로자도 필요하는 거야 그 말은 거의 모든 섹터에서 다 뭐가 필요한 거야? 설득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설득이 얼굴을 나타낸다 등장한다 2번 세모 여러분들은 끝없는 빌보드 게시판과 포스를 볼 건데 필요 없어 이거는 뭐 같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글의 중심 소재가 없습니다 이걸 설득을 위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3번 안 되고 매스미디아 캠페인들이 정부의 유형 같다 3,4번 아웃 그럼 정답 몇 번 돼야 돼? 2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차분하게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되죠 빈칸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어디? 주제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 adult 성인들에게 social interaction many occur to the medium of language 자 그러면 성인들의 교류는 뭐로 일어난다? 언어로 일어난다 끝 few native speakers are willing to devote time to enjoy giving someone who does not speak 되는 기죠 few native speakers are willing to는 뭐가 돼? 기꺼이 하는 성인들은 거의 없다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교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교류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성인은 없다 자 여러분 미국이 만났는데 얘랑 어떻게 친해지지? 막 하면서 니들이 영어를 하겠니? 우리말을 하면서 하겠니? 안 한단 말 It is a result that the adult foreigner will have a little opportunity to engage in meaningful and extended language skills in contrast 어린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그리고 심지어 성인도 받아들여 어린이들은 언어라는 것이 사회활동에 필요한 것은 아니야 소위 말해서 parallel play parallel play가 뭐냐면 그냥 얘들은 한두 살 차 그냥 너 뭐 이렇게 보고 그냥 같이 다 또래가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것은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만족하죠 그냥 앉아있어요 서로 앉아있어 그래서 때때로 스피킹이라고 해서 때때로 그냥 자기 플레이하는 데 적용될 뿐입니다 어덜트들은 결국은 아동들은 언어가 없이도 교류가 되지 성인들은 언어가 없으면 교류가 되지 않겠지 그럼 봐봐 이걸 잡으라 레얼리 스스로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을 찾을 수 없겠나 언어 없이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언어가 사회적 소셜 인터랙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죠 아니 잘 들어봐 언어 성인들에게는 봐봐 영어가 있다고 라니까 성인들에게는 언어가 사회적인 어떤 교류에 중요한 거잖아 언어가 그 말은 성인들은 뭐 하잖아 어떤 상황이 없어 언어가 사회적인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성인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뒤집어지느냐 이 자식 때문에 왜 열리 때문에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몇 번 들어가야 돼 1번 들어가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문이 막 어렵고 이건 아니다니까 근데 살짝살짝 숨겨진 게 많습니다 잠깐만 답지 먼저 나눠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이런 유역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지문의 생소함은 최대한 저도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막 지금처럼 이런 거 있잖아 왜 나쁜 돈에 의한 좋은 돈에 화폐 저하 이런 표현들 이런 아까 우리는 보면 셀프 서빙 바이아스 자기 본의 편향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치고 들어갈 테니까 자 잠깐만 다 같이 받고 마무리합시다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잊으시고 결과가 나쁜 사람들은 내가 왜 나빴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잘하도록 합시다 다 받으셨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다른 수업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